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즈가 엄청 커요 치즈가 더 좋아해요 마카롱 제가 제일 좋아하는 뼈는 고기입니다 뼈는 고기와 함께 먹어야지 고기의 맛 이 맛은 생각보다 더 맛있다 뼈는 고기의 맛 뼈는 고기의 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밀떡 고춧가루 이제는 버섯을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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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기름진 마샤이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삭아삭 바삭바삭 바삭바삭 그런지 오늘의 먹으면 더 맛있었네요 편안한 오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달콤한 닭다리 달콤한 맛 매콤한 맛 살짝 매콤하고 바삭한 맛 소스 매콤한 닭다리 달콤한 양념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 계란 마요네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